여러분 아메리카 스몰 횡단을 합니다 총 18시간을 차에서 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3부작으로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더없이 리얼 아메리칸 액센트 아기엔? 아 좋다 저 브랜드가 텍사스에만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저 버거는 한번 꼭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텍사스에서 10시간 운전을 해서 플로리다로 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5분인데 도착하면 새벽 한 6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출발해보죠 와 10시간 14분 656마일이랍니다 새벽 3시 도착 근데 이게 새벽 3시 도착이 중간중간 쉬다 보면은 새벽 6시가 되겠죠 지금 대략 잡은 게 새벽 6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죠 퇴근 시간이 겹쳐서 그런지 지금 차가 엄청 밀립니다 여러분 오호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어색한 게 저 턴시그널이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지금은 조금 익숙한데 이틀째 운전할 때까지는 저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안 그런 차도 있긴 한데 대부분 저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버립니다 그런 스타일이예요? 저는 그 스타일이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완전히 다른데 봐봐, 다른데 다른데 그래,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성들은 여기 자 여러분 지금부터 383마일을 쭉 직진입니다 엄청나죠? 한참 멀었다 도착하려면 지금부터 9시간 44분 근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도 차가 밀려요 음 더 늦어질 것 같아 드디어 막혔던 게 뚫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보자 구름이 이상하게 생겼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하염없이 직진이에요 지금 근한 20km 동안 직진만 했거든요 진짜 끝없이 직진이야 코너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도 한참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내비게이션의 숫자가 숫자리가 바뀌질 않았어요 아직도 328마일 남았어 점점 실감나는데요 엉덩이 쏠 것 같은데 근데 큰일났네 아까부터 지금까지 진짜 끝없이 직진입니다 여러분 한번도 좌회전 우회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한 100km 넘게 달린 것 같은데 처음 봤어 하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휴게소가 좀 대단하진 않다 우리나라처럼 너무 촌놈 같죠? 이게 마일이 아직도 머리로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출발할 때 380마일이었나? 그랬는데 내심 좀 아 그래도 꽤 왔다 싶었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변하질 않았어요 아직도 300마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까지 와요 1077 yep how are you doing today sir? good how are you? I'm on the top you just hitting the line do you like a bag? I'll make a ba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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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our day just starting or finishing? um almost finished almost finished? almost finished? yeah are you going to finish? yeah I'll be here to tell you oh that's my just that's me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one thank you sir 방금 저기 약간 아메리칸식 스몰토크라고 하죠 고마워 전 아직 결혼 구절 못 해요 안 좋은 전 해야 되는데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네 I will tell them why what? I will tell them why what? why do small talk small talk why I understand what you said Because a lot of american employees have very rude customers who are mean to them through the whole day So they are already in a bad mood So I like to be that person that talks to them to kind of get them in a better mood So I do that all the time Really? Which I do that too I'm gonna do that too But I don't know how You just ask them how was your day 아메리칸 사람들은 보통 안 하는 것 같지만 보통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번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번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번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출발해보자 네, 저는 항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직업들도 있고 제가 봤을때봐요 네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저녁에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냥 내가, 그냥 다른 사람 근데 저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좋아하지 않아 너 좋아해 다시 가야 돼 8시간 남았다 지금 여기가 기름이 좀 쌓여 근데 여기서 누가 먼저 넣어줄 거냐 그 얘기를 하는데 갈갈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rock you have to do rock, paper, scissors and then shoot okay rock, paper, scissors, shoot 이야! 이겼다! 리밋! 리밋! hey hey! let's go! let's go okay what? you're supposed to put it okay, no, I'm gonna put it I'm gonna put it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넣었어야 됐네 아, 이 뭔가 이겼다는 그 생각에 지금 아, 뭔가 잘못됐다 내가 넣었어야 됐네 근데 아유, 바보야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언제나 승리의 감정으로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이성의 끈을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쟤 지금 좋아 죽어 you mess up 여보 지금 좋아 죽는다고 no, you know I said if you won are you listening? you win you put that I won I won 듣기 싫어 이렇게 됐네요 뭐 다음번에 기분 좋게 넣으면 되지 응 와, 진짜 얼마 안 나왔다 여기가 그 리터가 아니라 갤런이에요 1갤런에 3리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9갤런 들어갔는데 9.6갤런 근데 29불 나왔어요 그러면 4만 얼마 나온 건데 27리터 28리터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거의 큰 29리터 들어갔네요 네, 모르겠다 이거 확인해 볼게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